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볼컷은 대아시더스 간단한 토드 장소인데요 1억 3천 1억 2천 5백 이제 토드할 용품 4에 55 6에 35짜리를 3천만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토드 용품을 사고 들어가는 금액은 한 1억 6천 7천 8천까지 들어가겠네요 별 달아야 되니까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드할 용품에 어 아 작도 되있군요 좋습니다 자 그래 죽음 아 맥시마이즈 머리요 보보대매 아래 참 유니크 아니에요 다 팔리는 물품들이 지금 하프가 이제 레전드리가 좀 싸기 때문에 음 음 제꺼 하프 토드함 난리납니다 잘 확인좀 하고 잘못하다가 토드 잘못하면 다 날리났는데 으아 잠깐만 하나씩 올려야겠다 잘못하다가 잘 못올네 야 이거 좋다 맞지요? 잘 확인해야 잘못하면 안되니까 자 이제 다음은 무엇입니까? 작을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해봐야될거 같은데 우리 팔리는 물품의 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 40에 한테야시도스? 어 2억 5천짜리 6에 16에 마력사짜리 2억 2천5백만원은 자기 혼줌작이 되어있네요 어 15%작은 그냥 주흔작 되어있네 그럼 저는 무난하게 저도 주흔작으로 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100%작으로 하도록 하겠습 가겠습니다 맞지요? 오케오케 아 좋습니다 그럼 요것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왜이렇게 헷갈리냐? 요걸로 가야되겠죠? 인트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흠흠흠흠 그럼 이것을 이제 별을 달아주면은 되는 것인데요 흠흠흠흠 10성까지 달아줍니다 아 좋습니다 음 요거같이 10성을 달아줍니다 흠흠흠 음하 뭐가 아까워요 별로 차이도 안하는데 이 대하시도스를 누가 인어 달고 자그럽니까 아 웬만하면 그냥 쓰지 이렇게 만들었죠 대하시도스 저희는 럭퍼를 판매 예정인데요 3 6 6 366이 없네 아 저희는 15%짜리고 어 어 요거랑 비슷하겠는데 어 어 이거 바로 하루 바로 팔리는게 좀 이유가 있는거 같은데 어 왜 안나와요 이거 왜 안나오냐 2억 7천에 바로 팔렸거든요 어 똑같거든요 옵션이 똑같거든요 옵션이 흐흐흫 아 저는 2억 2억 5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원지 1억 값을 보자 1억 3천에다가 1억 6천 1억 3천에다가 라이벌 일단 라이벌이 아니에요 일단 라이벌이 아니에요 어어 강력하네요 저의 라이벌은 음 얘인거 같은데 아우 얘도 강력하고 6에 28 5에 20에 마련이 어 얘가 너무 세네 6에 16에 13분 2억 2천 5백 어 저는 그렇다면은 2억 2천 5백 똑같이 갈까 럭이 비싸네 아 이것으로 간단한 도드 영상 한 7천 벌겠구만 아 그리고 저번에 만들었던 대아시도스 하나 팔렸습니다 9천만원에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참아 님 시